네 남자라면 라지헤드죠 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남자라면 70 남자라면 라지헤드 애초에 저번 빈테라 1때 한줄평으로 이미 드렸던 말입니다 남자라면 이거 이 색깔 그렇습니다 남자라면은 이게 빈티지 화이트죠? 이게 빈티지 화이트요 근데 거의 화이트라고 보기엔 그냥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맘스틴 색 맘스틴 맘스틴 색이죠 이게 또 라지헤드의 뷸레까지 어떻게 보면 70의 로망을 다 실현해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누씨가 자다가도 깨는 기타 악몽에 나오는 기타 벌떡벌떡 하는 그 기타 아주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자꾸 여기 해 멀리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타 해 너머로 가고 싶습니다 그 때 꽤 됐죠? 처음에 이거 비욘더 선 녹음할 때 그게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렇던데 10 몇 년 전이잖아 네 그때 참 와 그때 새벽에 오셔가지고 네 그때 저 여기 와가지고 쪽잠 자면서 연습했잖아요 치기 전에 어휴 징글징글해 한두 방에 못 끝내면 이건 못 끝낸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갖고 준비를 완전히 해갖고 한두 방에 따닥 그냥 두 번? 세 번 쳤나? 두 번인가 세 번 치다가 세 번째 치다가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라지에다만 보면 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뭐 망스틴 하면은 우리는 그 정마토가 있으니까 네 이제 12월 27일 날 저희도 안 됩니다 오 다 됐네 다 됐네 와 드디어 네 정마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망스틴이 안 와야죠 네 그쵸 그럼 뭐 기도하면 되고 하하하하하하 기도하면 되나요? 하하하하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마토가 K9 자주포병대에 있더만요 아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심심해서 카톡을 보내 봤더니 바로 대답을 해요 아 요새는 뭐 되니까 한 7시쯤 있는데 자유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라면 자주포죠? 이렇게 하하하하 사람 배련돼 벌써? 하하하하 그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두 달만 참으면 그렇군요 아주 자주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거 봐도 잔 푹 짤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사실 그게 그게 참 마토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던 게 우리 마토씨가 버즈비 합류하고 나서 진짜 무서운 연주들을 너무 많이 들려줘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버즈비에 마토가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나라엔 군대가 있다 하하하하 이걸 간 거 있었던 거지 아 이거 초창기에요 더럽게 불편하더만요 아 진짜 내가 군대 간 것도 아닌데 내가 더 불편해 이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정마토 있다 빠지니까 전력이 그냥 완전 박살이 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야 이 정마토 없이 우리가 2년을 버텼으니까 이제 마토씨 오면은 이런 라지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파련 기타 이런 거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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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잉벤밤씨 대단한 잉벤밤씨는 아 이 버즈비에는 정말 뭔가 트라우마 제조기에요 아무도 안하려고 해 아무도 할 줄 알아도 못한다 그래 아 그렇습니다 자 팬더 멕시코 빈테라 70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텔레 5060 스트레 5060 달려왔구요 점수는 뭐 지금까지 정말 준수하게 나왔어요 첫 시간에 이제 50 시작을 76.5 77.5 77.5 딱 우리가 빈테라 2 빈테라 2에 기대하는 빈테라 1에 기대했던 그런 점수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구요 마지막 시간에 70도 그 점수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세계관이 좀 다르니까 아예 좀 어디로 튈지 이거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자격은 동일해요 208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구요 전장 99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3 플러스 2mm 시비프레트 2 뚤레는 77mm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구요 이게 원래 기존의 70은 애쉬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기타들은 뭐 픽업에 보이싱이 좀 바뀌고 아니면은 뭐 내기 포페로에서 로즈우드로 바뀌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건 바디가 애쉬에서 엘도로 바뀌어서 스펙 변화로는 70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메이플 70 U 쉐임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구요 펜더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세틱 본넛에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넛톤업이 42mm이구요 지파는 슬라브로즈우드가 서프그린 색상에 메이플 통넥은 3컬러 썬버스트와 빈티지 화이트 오늘 빈티지 화이트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잉베이 기타 같은 그런 느낌 지파공열 반지름은 7.25인치 184mm이구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슨 21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구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2개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기본 브릿지입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식스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스틸 세들 은 기본 브릿지 색상은 오늘은 빈티지 화이트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이건 톤이 앞플렛 앞피컵 뒷피컵이군요 톤이 아 아 이게 좋은데 아 아 아니 아 綾 어휴 진짜 좋다. 기타. 네 좋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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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